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지금 많이 덥거든요. 잠받는 지금 하나 뻔해서 나섭니다. 점심 먹을거에요. 점심. 먹방. 먹방을 합니다. 이건 간장. 집에서 간장 해가지고 왔거든요. 초간장을 좀 했습니다. 이것도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. 간장.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지요. 오늘은 아이고 아직 다시네. 이제 그래야 아침에 뜨겁니다. 여러분들 드세요. 여러분들 드세요. 맛나겠죠. 산에서 이렇게 먹는 맛. 맛있다. 음. 음.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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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 아 아 고맙습니다. 음... 고구맛 음... 길 없는 산에서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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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부터 제가 산에서 온 몇 번 녹화방송은 요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산에서 온도는 뭐 반영 바이바이 으 으 으 으 으